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거대한 수령에 빠진 겁니다. 권석준 교수, 반도체 제조업의 현업 중심에 R&D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결국은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자원을 배분하는 것. 여러분들 이번에도 의료사태라는 것이 의료분야의 자원배분하고 이공계의 자원배분. 그리고 의료분야 안에서는 필수과하고 나머지 여러분들 진로가의 자원배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 경제 문제는 자원을 배분하면 자원이 다 이름들 한정적이고 희소하니까 기업의 연구개발이 미래 신기술을 찾아내는 것 하나고 현재 문제를 처리하는 것 두 가지지 않습니까? 자원배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배분을. 살아가며 더더욱 많이 느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원배분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원을 아껴 써야 되고 자원을 펑펑 쓰면 벌 받습니다. 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업들도 이런 데 번 돈을 잘 투자해 가지고 앞을 대비해 못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이런들 좀 벌이가 괜찮아 이런들 그냥 팍팍 쓰면 나중에 또 혼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기 보시면 기업의 연구개발은 여기에 러브올림이 건 교수님 무슨 코를 걸어서 재판에 감방에 시도 없이 그거는 삼성문제고 삼성전자의 해장문제고 뭐 지금 현재 삼성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냥 발생한 문제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봐주겠습니까? 물건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뭐 그거는 이재용 씨가 여러분들 감방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없는 거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주가 폭락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면 기업의 연구개발은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게 한 연구 첫째. 둘째. 현업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두 개죠. 두 개 사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 미래의 먹거리와 현재의 문제 해결 트러블 슈팅에 대해 연구개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한 게 최적의 한금비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경영진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든 간에 삼성전자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는 미래의 먹거리를 hbm에 찾은 것이고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50조 60조 돈을 파운드리에 들인 거고 각자가 모두 미래의 먹거리를에 대해서 결정을 서로 다르게 한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없는 겁니다. 각자의 이름 거기다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김JW님 고맙습니다. 자주 후원하시네요.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과거처럼 주로 법룡 반도체 위주로 예전부터 충분히 축적되어 온 기술적 솔루션을 잘 연장해서 현재 기술을 살살 달려가며 동시에 양산 규모를 키우고 원가를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성숙된 혹은 안정화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캐시를 만드는 캐시카우 분야를 잘 관리하더라도 기업은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죠. 앞으로 그럼 이게 없어지게 되면 뭘 먹고 살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 안도하기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현재 기술 이후에 다른 기술 특히 현재의 기술을 대체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술에 한 선행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 사이 균형을 잘 유지해가는 것이 경영자의 책무겠죠. 여기에 지금 참조하 보시기 바랍니다. tsmc라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현재 문제 해결의 이름을 투입하는 겁니다. 의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tsmc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류의 최첨단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콘랜드 영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tsmc의 음산이 아니라 정말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대만 반도체는 극단적으로 현업 해결행 트리블 슈팅에 집중하는데 이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업종의 특성상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경영자원을 투입하더라도 부족할 정도가 지금 현재 tsmc인 겁니다. 그래서 tsmc는 어마어마하게 현업 중심으로 여러분들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쪽으로 그렇게 회사가 걸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tsmc의 이 같은 조심성은 tsmc가 유약하거나 혁신성이 부족했어야 보다도 이들이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재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나 특성상 파운드리 업종은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충실한 기업을 경영해 온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tsmc의 패배에서 생기는 문제는 하루에도 수천 건이 넘습니다. 수천 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톰벌이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대만 반도체가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의 수탁을 받아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하루에 수천 건의 문제가 발생한 그걸 다 해결해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정 문제이지만 상당수는 고객이 위탁한 칩의 생산 과정이 생기는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입니다. tsmc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이긴 하지만 업종의 특성은 여정이 어리고 이것은 갑의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기술적 실현이 보장되어야 tsmc의 성공이 보장되는 겁니다. tsmc는 삼성전자와 달리 선행기술에 투자하기보다도 현앱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tsmc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난 비교네요. 물론 tsmc도 사내의 tsr라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의 연구비를 지원해가지고 미래 신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거를 운영하는데 그게 주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권석준 교수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미래 신기술을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거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 만약에 가정을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에 주력해야겠냐. 당연히 현재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되죠. 그게 삼성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기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면 당연히 현재의 기술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현재 기술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로부터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이 줄어들면 미래 신기술에 돈을 들이기가 힘듭니다. 가장 기본을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기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 TSMC가 업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어떻든 간에 대만 사람들이 좀 착실하게 했네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TSMC에 대해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TSMC가 매일 같이 관리하고 취합하는 기술적 문제들의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체크 또 체크하는 시스템과 문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TSMC도 불안해하는 점이 있죠. 지금 미세공정이 한계 봉착하는 그런 날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 계속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여기 이제 권석준 교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TSMC는 현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선행 신기술 개발도 병행하지만 주로 현업의 트러블 슈팅과 기술 안정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렇게 요약을 체치 pt 프리뷰 예름 요약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